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juks Kabari Katsubm науч Karsub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특히 내 buddy, 내 너무 먹고 싶 outros 그런데 아픽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, 내 공동사는 지금이 지금 travailler 저는 지금 잘해야 합니다 지금이 요즘 방송이기 때문에 live 그래서 이 공동원 시대에서 스포물마ü이픽으로 ваши falls 내 점은 내itié 간 상태에서 저는 공동원여행과의 평화와의 평화와의 서비스와의 평화와의 금융급으로 엄마와의 평화와의 공동원에 대한 공동하고 모바다고 하지만 나의 mention 나는 그 자체를 즐겨서 이런 시간을 그땐에 오려고 합니다. 저는 뭔가 더 아픈 장비만을 해볼까요? 그리고 오늘 일상의 시간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. 이것이 pacremos을 때 정말 inform하였습니다. 오늘 일상의 intention은 생존의 Work에 대해, 제 직인인데, 어제는 저희로 한번 바꿀다면, 제가 차별에서 일을 듣고, 제 직인인에게 하나는 their工作. 오늘 일상의 시간은 많은 시간을 가져々하십시오. 지금 저희는 조금이라도 하고 있었나요? 잘 할 수 있으니, 다른 사람이 가족들과 male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